스퀘셈이 안 돼 여기서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2번 스퀘셈이 안 돼 여기서 이제 끝난 거거든요 스퀘셈의 스퀘셈이 가장 기본 토대가 되는 거는 그 프레이즈에 클레먼, c'est ça 아, là, il y a un petit so, il manque le la bécart mais c'est une gamme chromatique 라 하나가 모자라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거는 그 반응계잖아요 descendante 밑으로 내려가는 alors, maintenant j'entends 이렇게 들린대요, 선생님께서는 강약 중강약 강약 중강약 신경 써서 ça veut dire on doit pas appuyer les contre-temps 그 약박에다가 지금 accent 주면 안 돼요 샤바라바라리림 따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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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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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아멘